정리할게요 미쳤다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담당 선생님 도전! 갈게요 시작! 시작!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담담 선생님 그냥 냅둬 봤어요 상담담당 선생님 상담 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상담 담당 선생님, 상담 담당 선생님, 상담 담당 선생님, 상담 담당 선생님, 상담 tocar. 정치 좋네 안 끝났어요? 아니. 상담 담당 선생님 저희까지 오는 건 맞나요? 개인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지부터 가자 그죠 어떤 랩의 상담 담당선생님 너 예리하다. 유감스럽게도 저를 화나게 한 건 상담 담당 선생님이랑 나영석 님이. 가사에 넣어줘, 나영석 선생님. 가사에 넣어줘, 영수야. 어쨌든 이만 틀렸으니까 자, 음료수 좀 달아드릴게요. 또 넣어요?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어머, 김치찌개야? 잘 먹겠습니다. 육개장이 잘못 먹으면 진짜 뜨거운 거 알지? 아, 맵다. 아니, 기분 나쁘게 슬슬 배가 불러와요. 막상 들어가면 못 먹을 거 같아. 영지 배부른 얘기라고 해. 다음에 뭘까? 아, 근데 기분 좋다. 아니, 저희 잘할 테니까 도전합시다. 자, 그러면 조금 쉽게, 조금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영지부터 가는 거죠? 준비! 아, 여기는 먹고 있을 거고. 아, 혹시 그렇게 맘에 드시면 솥집을 갖다 드릴게요. 도전! 자, 영지부터 갑니다. 뭐야, 저게? 뽕잎?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먹는 거예요? 뽕잎을 쌈 싸먹을 때 먹는 생채예요. 뽕잎? 뽕잎? 대한민국 탑 티어 래퍼죠. 이영지 씨의 화려한 딕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뽕잎 삼생채 뽕잎 삼생채 뽕잎 삼생채 뽕잎 삼생채 뽕잎 삼생채 성공! 아! 어, 잠시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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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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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너희들이 못했다! 다음부터는 용납 없어요. 성공은 무조건 성공이네. 맞아요! 무슨 수가 있어, 손님은? 너무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자, 진짜 우리 한 번 봐줬어요. 영재야, 여꾼데 가 좀. 영성님 몇 년 차신데. 몇 년 차예요. 나 영재 찍었는데... 아, 이번엔 또 뭘까? 아, 배불러. 아, 약간 유자차였으면 좋겠다. 유자차였으면 좋겠다. 뭔데요? 미어콜, 미어콜. 무슨 국시리즈예요? 어제 누구 술 드셨어요? 아, 근데 덥다. 진짜 더워지고 있어, 지금. 진짜 너무 더워, 지금. 안 먹겠습니다. 아니, 배가 왜 이렇게 불러? 나 진짜 땡구만 너무 먹고 있어. 지금 밥 먹은 것 같아서 후식 먹고 싶어. 띡! 살짝 봐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빼는 거 어때요, 이거? 아, 팔? 그냥 손 안 움직이고 하는 게. 손 안 움직이에요? 아니, 손 안 움직이에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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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뭔데 이게? 좋아. 아이자의 딱딸샘 아니에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아이자의 딱딸샘. 땡! 땡! 아아ㅏ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르네. 땡, 앴. halt, 세잇. 어? 어, 이거. 우리 용납 못해. 어... 우리. 어, 우리 심장이. 아니, 잠깐만 우리 알려주지 말아 봐. 알려주지 말아 봐. 이거 우리 하나만 줘요, 땡구만 하나만 줘요. 땡구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질피한 경우가 아니라, 아니, 아니, 땡구만 하나만 줘요. 이건 아니야. 야, 그거 너도 모르면서 구전을 해봐 주시지 않았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세요. 이건 안 돼. 땡보만 한 잔만 줘봐요, 진짜. 우정아, 이렇게 하지? 자, 보세요.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집에서 나와. 나와! 아, 나오라고! 땡보만, 땡보만. 맛있다, 난 좋은데? 아, 나오라고! 골반은... 아니, 골반은... 언니! 야,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오마이갓, 오마이구 진해. 손 떼봐. 안 내면 지금... 아, 이걸 왜 우리끼리 힘들게 먹었더니! 다 먹자! 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왜, 왜 다섯 게임을 해! 와... 이거예요? 자, 이 관광지 물값 비싼 거 아시죠? 네. 비싸죠. 네, 이거 그냥은 못 들어요. 네. 절대 못 들이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정도의 자격이 되겠다. 아, 네네네.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빨리 해야지. 네네네. 빨리 해야지. 그런데 우리 영지 씨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물놀이 중에 빠진 미네랄, 부타민 이런 것들을 보통 없을 게 제가 레몬! 이거 하나 들고 저 뒤로 가시면 돼요. 아, 네네네. 자, 좋으세요, 좋으세요. 누가 먼저 오셨어요? 누구부터? 저부터 할게요. 자, 골라볼까요? 자, 돌아보겠습니다. 완료 퀴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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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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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사실 본인 거는 좀 본인 거는 우여줘. 아니, 본인 거는 우여줘. 아니, 본인 거는 우여줘. 잘 뽑았잖아요. 아니, 이거 영지 씨, 영지 씨.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맞출법한 내가 신뢰하는 동료 한 병을 뽑아주세요. 질문이 뭐죠? 네? 질문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형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아, 무려. 이은지 씨. 자, 은지 씨에게 대신 질문합니다. 네. 은지 씨가 맞추면 아이스크림은 영지가 먹는 거고요. 네. 은지 씨가 틀리면 레몬도 영지가 먹습니다. 네. 질문 들어갑니다. 동료 퀴즈. 과연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친해졌을지. 이형지는 과연 몇 학년 때 고등래퍼 우승자가 되었을까요? 어? 3, 2, 1. 고등학교 1학년. 정답! 정답! 아, 맞춘다. 아,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왜 이렇게 감이 없어? 둘이 셋. 아,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골라주세요. 자, 이겁니다. 어휴. 왜 동요식 퀴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머. 안유진의 고향은? 어렵다. 과연 어디일까요? 어렵다. 어려운데? 자. 잠시만. 나의 사랑. 자, 동요식 퀴즈. 하나, 둘, 셋. 서울! 땡! 서울 아니에요? 대전, 대전, 대전. 자, 어디지? 너 유진아? 너 충북 청주 아니야? 저 대전입니다. 대전. 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잘하네. 아, 우리 진짜 웃긴데. 어휴. 잘하네. 어휴. 아, 우리 진짜 웃긴데. 어휴.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다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난 다 알고 있어. 왜 난 다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난 다 알고 있어. 어? 다 알고 있었어? 아, 잠깐만. 얘기한 적이 없네. 장갑니다. 어, 상식 퀴즈. 상식 퀴즈. 상식 퀴즈. 와, 이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잘 들어 보세요. 모든 논증이 연설, 설교와 같은 수사학적 논증이었던 그 당시에 3단 논법을 정리한 사람은 플라톤이죠. 그렇다면 플라톤의 제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 잠시만, 잠시만. 3.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자, 플라톤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아무 철학잖아, 대박. 플라톤 그. 플랑톤 그. 3. 2. 1. 땡! 아니, 뭐니? 모르는 철학. 아리스토텔라 씨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라 씨. 아리스토텔라 씨는 아리스토텔라 비슷했네. 아, 그럼.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아, 어디. 또 도전하게 되나요? 그럼요. 줄 사, 줄 사, 줄 사. 줄 사, 줄 사. 자, 비타민 충전하시고요. 혀를 빨고 싶어. 나쁘지 않은데? 자, 은지 씨. 이따 빨아. 이따 빨아. 자꾸 분위기 너무 공포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갈게요. 이거요. 자, 갑니다. 상식 퀴즈. 네. 어떤 일에 불타오르듯 집중하다가 심줍니다. 저 무기력해지는 이 상태를. 언니, 언니. 요즘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니, 누구잖아. 맨날, 맨날 했던 얘기.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세 글자죠? 하나, 둘, 셋. 아, 개빡. 땡! 원하우, 원하우. 아! 원하우. 원하우. 저 다 먹었어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누가 먼저 오셨어요? 고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손님. 손님. 고르시면 안 돼요. 나랑 너무 단대라서 기억하고 있어요. 레츠고, 레츠고. 왜 이렇게 동료 키우지 마. 너무 쉽다. 아, 맞아. 뭐예요? 자, 오마이걸 히트곡 세 개를 얘기해 주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던던댄스야, 다섯 번째 계절. 번지! 맞아요! 정답! 저희는 전부 나의 히트곡이에요. 저희는 전부 나의 히트곡이에요. 아니, 전부 나의 히트곡이에요.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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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잡니까? 꼬마 잡니까? 꼬마 잡니까? 꼬마 잡니까?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누구부터 갈까요? 무신이부터요, 그러면. 오케이. 뭔가 긴 거는 어려워, 내가 왔을 때. 상 시키세요. 똥손이세요? 자. 왜 이렇게 똥손이지? 구구단입니다. 오케이. 상 시키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온! 8, 7! 56! 아니! 8, 7! 야! 8, 7! 8, 7! 8, 8! 1, 8! 10, 9! 1, 9! 4, 8! 5, 9, 8! 정답! 너무, 너무 아프셨다. 연습서마자! 9, 5! 9, 5! 5! 45 법아 틀리잖아요 네?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죄송한데 저희 9단 가지고 일해야 돼요? 아 맞아요 다음 소전자 안녕하세요 헬로 젤리입니다 시간이 시간이 What is this? 형님 큰일 난 거 같은데요? 첫 개구리 가위바위보 준비되시면 비기면 개굴 버전으로 갈게요 괜찮아 아저씨가 더 못해 비기면 개굴입니다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성공 오늘 날이라 다음 분 갈게요 수학이 좋아 다음 분 가세요 긴 거 긴 거 이거 학습도 다음 분 가세요 긴 거 긴 거 이거 학습도 긴 거 학습도 공룡인데 공룡인데 상식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은 3 잠깐만 몇 글자요 뭐예요? 연습을 안 했는데 연습을 안 했는데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 여덟 글자 여덟 글자 3 2 1 효나도 답이지 백 야 효나도 답이지 어떻게 처럼 정답 갈릴레오 갈릴레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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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지 다 드셔야 돼요 니가 상식이 약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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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 같아 안녕하세요 사단 났다 이거 막걸리 사이 뭐야 여기가 또 뭐야 왜 우리 밖에 없어 아 또 이거 또 한글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음식 가지고 또 나 약간 불안한데 그래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영석이 형 어? 정신경 아직 안 오셨어요? 지각이시네 영석이 아직 알았는데요? 우리 배고파 죽겄는디 영석이 빨리 보내야지 지각이야 지각 정신경 아직 안 오셨어요 조심조심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점심장소 가요 점심장소 이거 카트는 저기 두고 가야 돼 아 1열 정도 세워놓고 다 배추어야 돼 영석이 형 지각이라서 막국수 하나 주식이라서 어? 진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또 친절하시다 게임은 쉽게 쉽게 하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지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허기심의 정도가 달라져 사랑은 여기 식탁에 파업 이렇게 서 있고 자자 여기 있거든? 호롱이가 도망간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자고 그렇지 자고 있자 은지현이 형을 놀라겠다 은지현이 형을 놀라겠어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먹은 거 아니야? 맞아 소떡소떡이랑 배우리 감자 이런 거 배우리 감자 이런 거 영석이 형 뭐 드셨어 제가 그래 나영석 나영석 세 글자로 저장한 거 싫어? 어디에요? 어디에요? 왜 이렇게 늦어? 막국수 주세요 막국수 화면 녹화해 화면 녹화해 아니 어디세요? 선생님 어디세요? 어디세요? 다 왔어요 저희가 휴게소에서 한 번 하나 와 와 와 이건 아니죠? 진짜 우리 영지 내먹을까봐 여기 맛있는 게 깔렸는데 김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감자 전화를 시킨다고 얘기해봐 저봐 저봐 이제 웃을 때 턱살 접히시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영석이 형 관리해야지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먹을게요 저희 감자 좀 시킬게요 카메라가 좀 이상 연기하시는 거 봤어요? 카메라 좀 이상? 근데 피디님 연기는 진짜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영석이 형한테 문제 내야지 고추 냉이 야 어려운 거 뭐 없냐? 자이언트로 할까? 자이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우리 거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돼 자이 언트 근데 내가 봤을 땐 자이부터 땡 당하실 거 같아 자이리톨 막 이런다 자이리톨도 있네 아니 자일리톨이야 자일 똑똑 박사 자일리톨이요? 근데 이제 28년 삶에서 처음 듣기 첫 개다는데 아 진짜? 아유 어? 왔어요 아 왜 펌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자이 리톨? 테에에에 방 Ras 띵 나 뭔지 모르는데 지금들을 리부 삼필 귀정 코미 딕 디헨 오傷 잘한다 오케이 봐 드릴게요 오다가 네비를 잘못 봐가지고 오다가 네비를 잘못 봐야 휴게 선생 앞받으시고 오셨다면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